네, 교수님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946년 밀레니엄 폭발 당시에 거의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최고로는 74m까지 그리고 적게는 10cm에서 5m까지 화산재가 쌓였는데 그럼 그 정도면 주변 인근에 농작물이라든가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예상하시기에는 그 당시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느 정도일까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백두산에 대해서 화산 분할을 하는 걸 기록이 없습니다. 왜 기록이 없는가 하면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걸 보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 백두산 가까이 가셨을 텐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다 보시면 되고 백두산이 대폭발을 해서 화산재가 편서풍을 타고 한경도 지역을 지나서 동해를 지나서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 쪽으로 가듯이 화산재뿐만이 아니고 화산활동 때 동시에 화세류라고 해서 뜨거운 화산재 온도가 700도에서 500도 정도 되는 화산재가 백두산 주변에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온도가 700도에서 500도씨 정도고 이동속도가 산사면에서는 시속 400km 편지에서는 시속 100km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걸 만나면 그대로 동물은 동식물이 정발된다고 보시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두산 천지로부터 반경 약 60km, 70km 이내에 있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남길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두산 갔다 오신 분은 백두산 주변에 울창한 산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림들은 천년 전 대분화, 밀레니엄 분화 이후에 묘목이 자라서 이렇게 울창한 산림을 이루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주변에 화산재가 떨어지면 농작물은 화산재가 1cm만 덮으면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한경도 지역의 어떤 초목들은 거의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무가 있으면 화산재가 떨어지니까 나무의 잎사귀 잔가지들은 다 떨어지고 둥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둥치도 말라 죽어버리면 죽는 것이고 그게 다시 살아나면 거기서 잎이 나고 할 수 있는데 파국적인 화산분화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질 조사를 통해서 찾아보면 굵은 선호를 보면 여기가 백두산 천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는 아주 온도가 높지만 멀리 떨어지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그런 화세류 퇴적층 내에 그 당시 살던 나무들이 매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화세류 퇴적층이라는 지면인데 지면을 파서 보니까 이런 수트로 가해 부분이 타서 탄화가 되어 있는 걸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니까 가운데부터 저 끝까지 나이태가 26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매몰된 나무의 나이는 246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나이를 먹는 거 아시죠? 네. 그럼 나이태 안쪽이 연세가 높을까요? 바깥쪽이? 안쪽. 안쪽. 바깥. 나무는 중심부가 오래된 것이고 살이 붙으면 나이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맨 바깥쪽에 껍질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껍질도 당연히 열에 의해서 탄화가 되어 있겠죠. 수트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샘플을 중간중간에 나이태에 있는 장소 몇 군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중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오면서 맨 바깥쪽에 껍질이 있는데 나이가 946년 플러스 마이너스 3년. 그래서 백두산에서 밀레니엄 분화가 946년에 있었구나. 오차는 3년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있으면 기록하고 대조를 해줄 건데 이 브러스 마이너스 3년 돼 있는 게 굉장히 정확한 값입니다. 앞에 역사시대 일본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일본까지 날아간 화산재가 떨어지는 것을 기록해놓은 게 946년 11월, 947년 2월. 그러니까 이 연대는 굉장히 정확한 연대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진은 뭔가 하면 일본 혼슈 북부, 호카이더 남쪽에 혼슈 북부에 가면 섭지에 타시로타이 섭지라고 하고 하쿠다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보면 섭지에 이렇게 파면 점토 사이에 하얀 화산재가 두 개 나옵니다. 두 층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915년에 일본의 토화다라는 칼데라 화산이 대폭발을 하면서 그 날아간 화산재가 가라앉아서 된 거고 그 위에 이렇게 있는 이게 한 5cm 정도 이게 백두산에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일본에서도 백두산의 어떤 화산활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립니다.